안녕하세요. 백미아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숭이띠분들의 5월, 6월 월별 은세를 알아볼게요. 우리 원숭이띠분들 갑진년 나가는 삼자였잖아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올해에 갑진년 통틀어서 1월부터 마지막 달까지 올해에 이분들은 빈번하게 중심 잡기가 좀 힘들으실 수가 있으니까 이 지금 딱 중간에 낑겨지는 5월, 6월을 본인들이 계획하시고 있었던 일이 있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진행하시고 있는 일에서 크게 변동을 갖지 마시고 유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삼재는 분명히 여파가 나가는 삼재 여파가 원숭이띠분들은 좀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이분들 직접적으로 본인들한테 신체적으로 어떤 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들어오고 나갈 때 몸에 흉을 준다, 흉터를 꼭 내고 간다, 삼재는 삼재팔란이야 라는 말을 표현을 하는데 어떤 세 가지의 나쁜 재앙이 그런 표시를 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가깝게 제가 아까도 잠깐 다른 영상에서 언급을 했지만 이게 들어오는 띠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올해는 상문 소리를 듣게 된다든지 누구 돌아가셨다, 누구가 아프시다 소리를 듣게 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가깝게 내 부모님이 좀 아프시다,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으시다 예를 들어서 그게 좀 많이 악화가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올해는 그와 비슷하게 어떻게 관련되게라도 이런 수가 계속 들어오니 이분들이 현재 하고자 시작을 하시거나 아니면 진행하시는 게 있다면 그걸로 유지를 잘하고 중심을 잘 잡고 가셔야 하는 해다 그 중간에 낀 달이 5월이고 6월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그리고 5월에는 이분들 손재수가 있습니다 손재수라는 거는 잘못하면 좀 돈이 나가거나 셀 일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돈이 나가거나 세는 금액의 차이가 물론 개개인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다를 수는 있는데 저는 미리 그런 거를 막 이렇게 막기 위해서 제가 저만에 쓰는 저희 단골레들 분들이나 신도분들한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렇게 손재수가 있거나 예를 들어서 이 돈 정도가 이분이 꼭 나가셔야 하는 일이라면 그런 거를 좀 미리 때우고 갈 수 있는 어떤 길 그런 것들이 있으니 당연히 이렇게 손재수 있을 때는 누구한테 돈 거래하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어딘가에 돈 넣고 안 되겠죠 이분들 사실 지금 5월이 굉장히 좋지는 않아요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때우고 지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돈이 좀 갖고 있는 돈이 있으시다면 그 돈을 뭐 어디로 목돈으로 묶어 놓으신다든지 뭐 그런 방법으로 좀 못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제가 방금 말했듯이 사업이나 어떤 영업 쪽에 계신 분들이라면 이분들은 이제 그걸 유지를 잘하시면서 직원 관리 잘하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간의 애정선이나 이런 데서 인간의 혼돈이 굉장히 많아요 인간의 혼돈이라는 건 뭐냐면 야 이 사람이 나한테 과연 믿을 만한 사람일까 이 사람 과연 내가 이렇게 같이 손잡고 가도 되나 약간의 이런 신뢰가 깨진다든지 어떠한 서로 간의 약간의 배신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떤 그런 조짐이 조금이라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런 달에 들어와 있어서 불안불안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인의 대조를 시키거나 부부간의 대조를 시킨다면 또 다른 색깔로 가겠죠 지금 중심 잘 잡고 안정되게 가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언급했듯이 관제나 상문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도 죽는 사람을 어쩔 수는 없어요 저희가 웬 100% 신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를 보냐면 의사들이 인공호흡기 달잖아요 저는 그런 거랑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말 그대로 이 사람이 어떤 지금 생활을 할 수는 없어요 생활을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숨만 붙여놓고 가는 기계를 갖다가 현대의학으로는 갖다 댄 거잖아요 이미 신에서 끊어놓은 명줄인데 저희가 다시 살릴 수는 없어요 다시 살릴 수는 없겠지만 이 명을 좀 이서갈 수 있는 길은 있겠죠 이 전에 이렇게 죽기 전에 그런 문제들이겠죠 그러니까 좀 집안에 어떤 힘든 일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본인 자체가 지금 어떤 힘든 일에 공경에 처하신 분들이라면 가만히 앉아 계시지 마시고 무당이 뭐 하는 말 늘 거기서 거기다라는 생각 하시지 마시고 좀 찾아가셔서 상의하시고 상담하시는 것도 저는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백매암에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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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